자 그래도 제빵 거기에 레몬.. 이게 뭐라고? 레몬 케이크야 레몬 케이크 먹어봐 뜯어봐 100% 레몬즙을 착즙했다고 했어 진짜? 응 너 먹어보고 싶어? 엄마 안 준대 안 줄거야 미친다 응 우리만 먹을거야 음 어때? 오! 뭐야 이거? 오 기대 있네? 오 신기하다 진짜 대박이 박혀있네 되게 귀엽다 아이승 레몬 아이싱 인가봐 어? 밖에서 오는 아카시 향이라네 향이 거기에 있어 먹어봐 이거는 같이 먹을까? 같이 먹을지 한번 먹어볼게 응 어머 어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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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으응 맛있어? 응 안 시큼해? 빵이 으응 많이 시큼하지 않아 으응 으응 맛있다 이 아이승이 왜? 이 아이승이 제일 맛있네 응 이거 여기에다 레몬즙을 안 섞었나봐 응 되게 맛있다 막 과하게 달리지도 않고 고마워 달다 달다 한입 줘 삐졌다 응 어 맛있나봐 음 너 그래 가서 고향이 맛있네 밖에 와서 먹어서 더 맛있네 응 그거 먹어봐 이제 쿠킹인가 응 응. 잘했다. 먹어봐. 음 맛있다 이거. 이번엔 마카다미아 쿠키하고 오늘 초코칩. 초코칩에도 아이싱이 좀 되어있어. 뭘 아이싱이라고 그러는거야?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내 얼굴 맛있는데? 웃기고 있네. 쿠키가 훨씬 작아. 옷 되게 두툼해. 바삭바삭하게 말라먹는게? 촉촉한 쿠키야. 먹어봐. 딸 먹어. 얼굴 찍지 않겠어 딸이. 나 이 부위는 안 먹어. 왜? 이거 먼저 먹어. 먹어봐. 이거 전반적으로 괜찮나봐.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딴 데 좀 느끼했잖아. 나쁘지 않아. 무난해. 무난해? 이거 아이싱인가 거기다 한번 먹어봐. 응. 입으로 먹어도 돼. 뭐 부쳐먹어. 입으로 먹어. 그냥. 아이싱도는 음 아이싱 아니고 음. 이거 화이트 초코네. 아아. 초코와 담백자가 한국구네. 그래. 그럼 다음부터. 마카다미아 먹어봐. 대박. 밖에 나와서. 입점이 한국어. 여기가 달빛? 불빛? 불빛 정원? 불빛 정원. 맛있어? 응. 이건. 마카다미아. 견과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되게 더 크다. 이거는 쿠키야 뭐야? 이것도 쿠키지. 약간 르벤 쿠키같이 한건가봐. 근데 이건 좀 바삭바삭한 것 같다. 견과류. 아몬드가 풍츠로 들어가 있네. 풍츠로 크다. 응. 마카다미아. altung. 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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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다미아.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bez.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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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는 거 같아 거기 괜찮네 우리 또 가자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다 맛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